한국노래자랑 하동군편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봐봐. 봐봐. 당겨내왔던 낙서를 흩띠고 한 번 더 안 한 번 더 진짜 백이요. 짱사예요? 하래장피의 짱수 진짜 백이요. 아 예예. 아 이거 어제 군수님은 오셨는데 뭐 하도 여수 재미있게 파셔서 군수님께서 만 원어치를 팔아 드렸을 때 아 뭐 5만 원? 어 이게 또 5만 원이야. 만 원이면 되지. 자 오늘 저 뭘 한 번 해보시라고. 나 송이 오빠 보고 여기 창이 쫙 펼쳤으니까 우리가 여수 한 번 팔아야 돼. 여수 한 번 팔아볼라고? 뭐 오늘 같은 날은 좀 짜배기를 좀 놀아주시지 뭐. 아 근데 이 많은 사람 내가 오늘 저 장사도 못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 와서 동물에 가서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예 그 송이 오빠하고 오늘 내가 여기서 장사 예. 오늘 뭐 규정, 규정적으로 값이 없습니다. 그냥 이럴면 좋고 이럴면 좋고 이럴면 좋고 좋아요. 좋아요. 아하 이 뭐 아따 이것도 내가 오늘 우리 오빠를 갖다가 엿잠씨로 만들어 잘 어울린다. 모자 하나 더 없어? 모자 하나 더 없어? 누구 주시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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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 좀 한 번 나하고 잘 놀었는데 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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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봅시다. 어허. 또 뭐 그렇게 해보니까 볼만하네 또. 예. 저분은 강원도 정선 뿌립니다. 예. 한 명의 온신 여러분 팍팍이 기도 바라본다 한 명의 온신 여러분 팍팍이 기도 바라본다 한 명의 온신 여러분 팍팍이 기도 바라본다 host with it 한 명의 온신 여러분 팍팍이 기도 바라본다 한 명의 온신 여러분 팍팍이 기도 바라본다 한 명의 온신 여러분 팍팍이 기도 바라본다 오파 요술사요 요술사 방탄영화 하는데 요술사 암기를 막아주면 어쩌다니 오하여 그만해 그만해 사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뭘 힘들어 하냐 어이구 참네 오하여 어려와여 야 상현아 받는 사람은 포기어 니는 뭐라고 하는 거야 너 뭐 근력도 딱 먹은다 근력도 딱 먹은다네 못받은다 요술 못받네 못받아 아유 그런다 요술은 다 어이구 좋습니다 옳지 좋습니다 바꾸나 바빠 장단 맞힐건 있어야지 그죠 자 그러면 오늘 진짜로 이 노래는 뭘 하시게 진짜보기는 안동역에서 안동역에서 야 좋습니다 안동역에서 나갑니다 말하자 말하자 내 노래는 자리에 대해 도착하려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리와 이리와봐 거봐 난리 났지 난리 났지 대단해요 이제 아주 그만큼 관로있고 여러분들이 인심별풀은 땡이 뭐야 땡이 수고하셨어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